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 입니다. 오늘은 여기 바지단을 뜨는 서쿠이 기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서쿠이 기계는 여기가 실을 이런식으로 끼거든요 이걸 이렇게 키면 좀 시끄럽습니다 소리가 이거는 두꺼운거 박을 때 얇은거 박을 때 이렇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제가 바지단을 한번 떠 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기 다 따졌으면 요걸 요렇게 해서 실을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빼면 됩니다 요거는 요렇게 하고 한쪽을 더 떠 볼게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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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